어그로 뚜루루 뭐야 야 넌 좀 추고있으면 안되지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플레이 했었던거 이번에는 한글로 플레이하니까 더 재밌겠지? 그리고리 와 근데 이거 한지 좀 오래되가지고 기억이 안난다 죽은척해보자 그냥 버려버리네 그냥 버려버리네 계속 기다려봅시다 도대체 이런 아이템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거야 날 먹어줘 먹어보자 커지는거였군 레이저 굿 오우 나이스 정부에 연락할까? 타펫에 연락할까? 타펫 보스가 다시 얘네 위장 정보요원들 사이에 위장 음 이거는 도관계인데요? 드릴 드릴로 해보자 와이씨 깜짝이야 어떻게 가는데 예스, 겨세아 달려! 전동 킥보드엥! 단돈 89만 8천원! 야아, 난 전부까지 배신하면서 너를 구해줬는데! 안 돼 납득 다른 건 다 실패인가? 자석 오유씨 야 자석 왜이렇게 강해 보통 내가 딸려가야되는거 아냐? 고고 정부요원으로 잠이 에이 헤드리 이즈 미 이즈 미 이즈 미어 이즈 미어 대놓고 얘기했네 사람들이 귀가 밝군요 가스 뭐야 나까지 이건 뭐지? 아 그럼 이제 정부에 연락을 해봅시다 그저 아하 아 아 알겠어 아 아 아 지금 지금 eg 아 지금 어딜 잠시만요 지금 1시간 동안 여기서 대기했어 아 그냥 대기심으로 속도를 Then I'll, I'll, uh, you know Hey! 들켰어 버블쉴드 염력 점멸 방어막 전개 염력 헉! 오오 대박 아아 힝 역시 점멸이 짱이지 Where you going? What? Hey, so, uh, I see the wall Oh, you're outside? Nice I think I see you Yeah It's like Garg in the way I got this Yeah, it'll, it'll be just like the old time 지난번처럼? 설마 설마 하하핳핳핳 antenna 귀여워 미니 헬리콥터 오 오오오 헉? 어떡하지? 일단 얘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얘를 잡자 나이스 와우 지켜본다 야 웬일이야 정주가 날 도왔어 역시 찰스가 짱이라니까 좀 멍청해서 그렇지 핫패처럼 배반하고 그러진 않는다고 장면돌파 사망 찰스도 죽었어 얘를 막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뒤로 내려갈 수도 있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뭐한거야? 아무 의미없어 저격! 어 친구사격 온 이거 먹는거랑 레이저썼구나 아우, 콧물 봐 아픈척하기 아...이... 제일 믿음직스럽지 않은 텔레포터 잘가렴 또, 어디가니? 헛 태클을 해보자 달려! 너무 빨라! 오우! 호우! 예에에쓰! 마론에 스피어 투 클라인 와쓰? 클라인! 와우!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안녕하세요 달려! 아이템! 여기만 번역이 안 됐네 확실히 아 헨리 이름이 스틱민이었구나 난 왜 스틱맨으로 안 써있고 스틱민으로 쓰여있나 했는데 게임 이름이 오타가 난 게 아니라 진짜 이름이 헨리 스틱민이었군요 뭐죠 이건? 탱크 타자 탱크를 싸우는 거였네 이건 기억나는 거 같애 프레디 보러 가자 프레디 아 귀여워 우와 짱쎄 얘밖에 없네 이제 뭐야 한방에 죽었어 이거 내 칼은 어디서 난 거야 내 칼은 어디서 난 거야 샤드웨이체스 정해졌다 불격해 어 아우치 야 방금 주먹으로 머리를 한 세대 정도 맞지 않았어 근데? 왜 이렇게 쎄 코스튬 현장인가? 아 눈사람 눈사람이 탈출한다 하하하하하하 트렁크 오우 쏴 쏴 사망 다시 빠르게 쏴 아우치 전방주시 미흡 탈출 아으이 이거 뭐야 슬랭 가고 예스 아우 왔다 슬랭 가고 예스 아우 왔다 오 선택자가 계속 늘어나 supplements 하아 흥복 행복 오키오키 죽이지만 말아줘요 독방에 갇혔군 이게 제 썸네일이었죠? 아마? 워프스타 INDIT 같이 처음으로 돌아왔네 저번 시리즈 감옥으로 돌아왔네 자 이번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거야. 그냥 떨어지는 수밖에! 떨어져! 다행히 돌아가자! 다행히 돌아가자! 와, 살았다. 페이퍼 플리즈 그 이 게임 가만 보면은 다른 게임들 패러디가 진짜 짱 많아요. 이렇게 탈출했군요. 어, 툴건! 뭐야 이게? 오옷? 엥? 뭐야? 아 치트킥 써가지고 강퇴당했대, 나 나 거미줄! 아 맞다, 나 손 묶여있었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지? 아우치 아우치 숨어! 엥? 갇혀버렸네? 부스트업! 도와줘! 도와줘! 헛! 자! 아! 사다리 내려줘야지 가자! 어그로! 한명은 점프하고 한명은 달려? 이거는 슬렌더맨 따라하는건가? 이걸로 해보자 어그로! 한명은 점프하고 한명은 달려? 이거는 슬렌더맨 따라하는건가? 이걸로 해보자 에이 바디 안걸리는게 더 신기하다 야 인질극! 아! 인질극이 아니었구나 둘다 암살이었네 이게 뭐야? 어 뭐야! 염려 어떻게 살았노? 어떻게 살았노 어 왓더 어어 스나이퍼라이플 리랑 조합을 할 수가 있네? 크로스보우 왓더 이건 소리를 조금 줄여야되요 승 Which shift 천중 수류탄과 석궁 수류탄을 던지고 석궁으로 쏘는거지 어! 뭐 왔다! 그럼 이거랑 이거? 나이스 뭐야? 아, 폭발이 너무 셌다 그러면 스나이퍼 라이플이랑 테이저 아, 아, 나만 열어 뭐지? 흐흐흐흐흐흐흐 아, 모자로 어그로를 끌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지 아니면 인사를 할지 인사 의심한다 캠프테리아? 나이스 트라이밍스 안 돼에에에에에 8층이 식당이었다니 그럼 그냥 지나가 안 돼에에에에에에에 어그로 나이스 와, 완전 무겁지대 와, 완전 무겁지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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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 ㅇ 흐흐흫 바보들이야? 차에 타 아아! 운전자가 없어 이봐이 어? 어어 배신당했어.. 어떡해 오와오오오오오오오 걸크러쉬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랭크 CA 포석편에 얘 나왔으면 좋겠다 아드레날린 주사 아우 와우 엔? 바보? 무릎으로 때려 어? 쟤도 날려버리면 어떡해 그래비티 오르 엥? 아 해제를 했는데 중력이 계속 오른쪽으로 작동돼가지고 날라갔네요 도움닫기 뚜루루 어그로 뚜루루 뚜루루 뭐야 야 넌 넌 춤추어 있으면 안되지 같이 뛰어 아오 흐흐 척추 꺾인거 봐 여기에서 사다리를 안내리고 그냥 갑시다 헉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엔 나 혼자서 해결해야되네 그 지휘봉이네 아 이게 뭐야 주머니 훔치기 제가 부프는 마이.. 제껍니다 다 훔쳤어 누가어 아 어디서 저렇게 많은 물품들이 나온거야 달려 제가 부프는 마이 갓 저거가.. 그..건국인? 어..예..아 생각나요 뭐지 이게? 어디에서 나온거지? 어벤져스에 나오는거 맞나? 몰라 대충 그런가보지 와..화력봐 스피어가..아 이게 그거네 뭐지 이게? 어디에서 나온거지? 어벤져스에 나오는거 맞나? 몰라 대충 그런가보지 방귀 쿠션 컴온, Just admit it It wasn't me 방귀 하나가지고 근데 나도 억울한걸 되게 못참거든 저 상황에서 갑자기 나보고 막 얼굴 찡그리면서 아 방귀를 왜 낀? 막 이러면은 개빡칠 듯 파워 점프 오! 쌉가는 뚝 풍선 줬다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아니 그걸 왜 불면서 내려가 살았네 뭐지? 밸런서가 짱이지 뭘 도구에 의존해 어..제가.. 아 아 으아 좋아요 엥? 왜 있는거야 저거 헬륨 이게 된다고? 와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섀도우우절 또 나왔구나 사용설명서 내가 그림자가 되는 곳이로구만 오옷? 좋아 어 그 그림자 어 어 아! 으으 마리오 나뭇잎 따자아 오오 좋은걸 남잖아 유람선이지 뜨으알 우리의 선량한 선장님이 이렇게 탈출하는 줄 알았냐 아. 선원이 충실하네 로켓 어 보트 예에에엥 하나도 안 들켰다 한류~~~ 그럼 박스는? Just a box 흐흐흐흐흠 보통 상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놀라워하지않고 거기에서 카드를 칠수 있는거죠? 엘리베이터 자체를 이용하면 되는거 아니야? 아 네인저라고 써있구나 이유가 있겠지 줄 끊어지는거 아냐? 어 밧줄 아 징그러 저거 몸뚱아리 아니야 저거 롱샷 롱샷 어디까지 날라간거야 어떻게 이런 각도로 막히냐고 저게 스파링 아 소리가 너무 컸구나 그럴수있지 다 맞네요 컴플리팅 더 미션 미션을 완료해라 자 이제 마지막 챕터 하나가 남았는데 이게 한글화가 안되있어요 저번에 한글패치가 다 완성이 안된 상태여서 못했었는데 이번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şte 요새 바삭